안녕하세요. 오늘 처음은 줄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중마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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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지민입니다. 안지민 선수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 산산상 가지고 있어요. 혹시 도장깨기 오신 건 아니겠어요? 한번 즐기로 왔습니다. 오늘 제 입담도 좀 잘 버텨야 되고요. 오늘 기대가 많아요 우리가. 예 알겠습니다. 저는 일풀하고요. 오늘 지난주부터 쌈맛에 쓰는 우리 해설위원 토마스님. 이분은 그냥. 사이비. 지난주에도 혼났죠. 해사를 못 컷다우러 하자고. 됐다고 즐겨 있어요. 해설도 하다 말다 하다가 귀찮아서. 아무튼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 해설위원한테는. 엉터리입니다. 안지민 선수 충남 당진에서 왔어요. 부담깨기 하러.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. 확실하네요. 오오 이 오오 오오 대단한 기량을. 어머나. 자 뿌리뿌리. 긴장해라죠. 뭐지 뭐UB이 긴장하는 거지. 이분은 선수가 먼저 시오를 보이고. 자 이렇게 하면 성공인데. 이제 안지민 선수 어떻게 통과할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. 안지민 선수 지금 고등학생이래요. 아 대단한 기량이에요. 오! 이거 뭐! 동작이 화려해요. 지금까지 본 동작 중에는 아주... 화려해요. 화려합니다. 화려합니다. 봅니다. 화려합니다. 오! 완전히 쳐박혀왔다가도? 아니 저러다가 힘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? 젊으니까 체력이 있겠어요. 얼마나인데요 오늘? 네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아이고! 참 비교가 아니되는데. 비교가 너무 많이. 이거 그냥 눈 베렸어요. 눈 베렸어. 어 펠리에이? 힘나는. 힘나는. 어 우리의 전사. 전사님. 됐다고 치는 건 아니죠? 이건 아닙니다. 아무 여자라도 여기까지 안 봐줘요. 네. 뱀발 선수. 왜 안 하고. 80년만에 왔나요? 다이소! 오! 오! 죽잖아. 오! 죽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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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뱀발이 이걸? 죽잖아. 죽잖아. 오! 오! 아 진짜 앞에서 봐. 앞에 못 들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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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거 아닙니까? 아!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?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? 어? 예! 호수를 넘어야 이제 성공으로 쳐줘요. 이 호수가 어려워요. 네. 호수가 매끌매끌 해갖고 어렵습니다. 어! 성공했습니다. 역시. 성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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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수의 정우. Host. 호수의 자식이. 이제 확장하는 것은ajo기도 한다. 거죠. 좋아요. 고 명함. Cantrell 각도 좋아해요. 아! 미끄러워. 미끄러워. 저걸 쓸었어요. co2. 아까 무언가을 보여줬던 뱀발이 도전합니다. 와 слова. уд은이은 단고하니까요. 거 colon하니까요. 그렇죠. 저거는 단위染 alc술이 하네. 요거는 단위료가 높으니까. 천사지. 개정 대성. 오. 나이스. 나이스. 저 바지 올라완 draws.. 대단하네요. 인간적이에요. 이제 안지민 선수가 도전해 보겠습니다. 과연 어떤 방법으로 크리어 할지 궁금해요. 토끼팀으로 가겠죠, 토끼팀으로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그냥 뭐 어려울 게 없네요. 전지로핑이네요. 많이 보던 거예요, 근데. 성공이에요. 토핑의 달인. 어디까지 갈 겁니다. 성공입니다. 어, 좋아요. 잘 들어갔어요. 저기까지가 한계예요, 제가 볼 때. 어필님. 어필님. 어필님 작전이 여기서 방향전화를 옆으로 해서. 아, 여기가 지금 낙엽 사이도 미끄러워요. 이 정도로 하시겠지. 됐어요. 여기 핸드링 맞추기 있는데 잘 통과했어요. 아, 잘 못 들어갔어요. 내리세요. 타겠지 뭐. 우리 택배발. 어, 나 밴발이야! 하여! 어, 성공입니다. 밴발님 성공입니다. 어필님. 간만에 삼각골대에 도전합니다. 갈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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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갔고요. 아, 오늘 컨디션 안 좋은가요? 아이씨, 전문용어 나오고 땡! 자, 주마님. 삼각골대 처음 도전이에요. 네.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. 조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. 핸들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. 그렇지! 좋아요, 아직까지는. 아이씨. 아! 네, 이게 은근히 어렵습니다. 아필님. 여기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. 삼각골대 잘 통과했고요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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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비압게 성공을 해버립니다. 훌륭하신 분. 위대하신 분! 훌륭해! 자, 삼각골째. 아, 좋아요. 좋아요. 아, 잘못 떨어졌어요. 그 경우는 없어요. 자, 안지민 님이 한번 해봅니다. 네. 거기 뭐, 안지민, 안지민 님은. 닉네임을 토끼로. 토끼로 바꿔요. 띄어, 띄어, 띄어. 비켜줘, 비켜줘. 비켜줄 없어, 띄면 돼. 띄어, 띄어, 띄어. 또 띄어, 계속도, 계속도. 가자, 가자, 토끼로. 토끼야. 올라가, 또. 뒷바퀴 들고 가야 해, 그냥. 앞바퀴 들고. 아니, 무슨 해설이 토끼야 뭐 이런 거 나오고. 산똑기입니다, 산똑기. 해설이 좀 불량한 것 같아요. 전문 지식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. 뭐, 잡다하게 아는 건 많은데. 그렇죠, 제가 잡다한 거 많은 것만 한데 다 내볼 겁니다. 해설을 좀 매끄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부탁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상급 코스. 뿌리를 잘랐네. 누가 와서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뿌리를 잘랐네 코스. 이디 선수도 잘랍니다. 누가 잘랐지? 이디 선수는 안 잘랐어요. 이디 선수는 안 잘랐습니다. 우리는 안 잘랐어요. 자. 어? 자. 제가 지금. 제가 지금. 뭐 하십니까? 많이 꺼냈어요. 땡이죠? 땡이죠? 네, 땡이죠? 하셔야겠네. 어필림이 도전합니다. 어필림도 기술은 있어요. 네, 기분 좋아요. 웃겨 보지 마세요. 덴발 선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똥마리였었는데. 잘 차네요. 보니까. 저 토마스 해설위원. 저 카메라 좀 가리지 마세요. 네. 좋습니다. 줘보라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야. 자, 덴발님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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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바퀴. 뒷바퀴 걸렸어. 토마스 선수가 이 코스 길막 하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어요. 카메라 갈 길 맞고 코스 맞고. 인생 맞고. 네. 도움이 안 돼요. 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오늘의 전문용어예요. 오오 전문용어예요. 오오 전문용어예요. 사이로. 봤어 봤어 봤어. 됐어. 아유. 뒷바퀴가. 될 것 같아. 될 것 같아. 됐어. 아이. 힘내 힘이 좀. 각을. 잡아야지. 약간 뒤로 첨번만 더 됐어요. 아아. 아아아. 아... 아깝게... 멈칫거렸어요. 이 코스 고민이 살짝 많아요. 어떻게 이걸 공략할 것인지. 토끼로 할 것이냐? 턱시기를 해볼 것이냐? 역시 한 토끼에게 안 되는 건 없다. 뛰어! 뛰어! 토끼로 끝내는군요. 원래 토끼가 남자한테 안 좋은 건데 이건 좋아요. 우리가 많이 오는 곳이에요. 기도 습득도 좋고 여기는. 이리 선수는 꼭 저 높은 쪽으로 올라가요. 상당히 높은데... 어필님? 어필님이 호핑이 좋죠. 어필님도 왼쪽으로 잘 뛰나요? 잘 들어갔어요. 굉장히 여유예요 지금. 멋있는 분. 여기서 다시 돌려서... 여자한테는 아름다우신 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하여튼... 근데 어필님한테는 나이스하다고 그래. 고향이. 몸이 앞으로 좀 더 가야 돼요.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고향이 가능한가요? 아니요 안 가능해요. 호핑 호핑 안됩니다. 과연 안지민 선수 이거 어떻게 공략할지? 뭐 뛰겠죠 뭐. 화려해 화려해. 볼거리가 아주 기네요. 볼거리. 여기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. 볼거리 있어요. 올라갑니다. 스타트. 귀여워. 일부러 오는 것 같은데. 토끼 아니었죠? 인간이었어? 무슨 혜설이 토끼 토끼. 토끼 빼면은 별로 뭐해. 고급질어로 좀 구사했으면 좋겠어요. 혜설이. 내가 원래 젊어서 토끼야. 괜찮습니까? 오 대단해. 아니 오. 오. 자 이제 한 카씩만 더 찍겠습니다. 네. 손 시려워요. 이리선수 집중해야 돼요. 저 이제 안 떠듭니다. 아. 저거. 아. 좋아요.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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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. 돌돋아. 대안이니까. 집중. 자 좋아요. 가자. 가자. 성공입니다. 성공입니다. 이리선수 성공입니다. 어필님. 아. 부드러워요. 좋아요. 상당히 좋고요. 이번에. 좋아요. 예. 살렸어요. 이게 문제네요. 뛰는 것까지 문제가 없는데. 이걸 올라갈 것입니다. 하하하. 좋아요. 좋아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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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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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여전사. 축하합니다. 안지민 선수 출발했습니다. 아 좋아요. 동작이 굉장히 우아해요. 안지민 선수 동작이 굉장히 화려해요 아 있어 보여 아 다시 한번 안지민 선수 화려한 동작이 보기 좋아요 살짝 깨질 뻔했는데 아 좋아요 안지민 선수 화려한 동작이 예상되고요 아 뭐죠 좋았어요 반대로 아깝게 유튜브 mtv 스타 안지민 선수 오늘 나왔습니다 아 동작이 아 고개 뒤를 밟고 부진을 많이 해야 돼 좋아요 아 이번엔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좋아요 아 많은 분들이 아깝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요걸만 그냥 따로 해보겠습니다 올라만 가면 우리 해설위원은 꼭 영상을 막아요 빨리 무너지기 전에 바람의 언덕 바로 쏩니다 바로 쏘기 올라갔어요 이거 올라가는 훌륭하신 분이죠 아니 여자가 이거 우리 선수 아까 좋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1위야 갑니다 1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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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빠졌나요 스타트가 좀 어려워요 한지민 님이 도전합니다 허리 벨트 라인에 주목해보세요 허리가 앞에가 갱념해 갔어요 다다리야 편지역에서 만들어놨는데 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아 좋아요 왼쪽 파이 나이스에요 나이스 비카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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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입니다 안지민 선수 골창 도전합니다 이렇게도 되나요? 완전히 죽은걸 살려가지고 성공을 하네요 대단하신 분 좋아요 혹시 설명? 아 옆인데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쫓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뼘 부적입니다 한 뼘 부적 마지막에 한 뼘 부적입니다 한 뼘 부적 상쾌하님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살렸어요 성공입니다 한 번 더 거기는 안해 길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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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아우 이제 이두 선수 시작했습니다 자 나이스 올라갔구요 아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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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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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입니다 땡 도전합니다 자 지난번에 거의 성공했었어요 아 없어요 왼발 선수 자 과연 아 깨졌어요 어필림 도전합니다 골창력 좋아요 아 깨질 뻔했구요 살렸어요 과감하게 속도를 내야 돼요 빡 빡 빡 빡 멈칫 멈칫에서 가는 거예요 오늘 지방 방송이 아주 심한 가운데 네 출발했습니다 안지민 선수 아 고정한 동작 계속 뛰어 계속 뛰어서 꿀짝꿀짝 좋아요 좋아요 어 아 요런거 뭐 껌이네요 네 또 민 선수가 이제 다시 한번 크리어를 위해서 들어왔어요 오우 내피다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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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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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깨져 도우미에 도우미 좀 있었죠 아니 가볍게 성공을 하는 이리 선수 한 방인가요? 상쾌님 바로 치나요 조향으로 성공해버렸습니다 오 훌륭하신 분 허핀 선수 좋아요 좋아요 부드럽게 출발 지켜야 돼요 오늘 미끄러워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난이 높은 데로 올라와 반이님도 할 수 있다 이 바이크 후 저 바이크 안지민 선수 출발했습니다 안지민 선수도 개구리 뒷다리를 먹나요? 체력 소모가 엄청 날텐데 멀리 갔어요 저걸 살리네요 안지민 선수 출발 못해요 좋은 작전 오른쪽으로 뒷바퀴를 조금 더 조금만 더 됐어요 가면 되고요 저 소나무까지 지나가야 성공입니다 그게 아닌데 살렸어요 살렸어요 어필님 지난번에 성공했고요 오늘 또 도전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하느님 하느님 이 바이크 이 바이크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코스를 정확히 들어가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에요 좋아요 아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이 바이크가 해냈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 아 아 아 초보들은 출발도 못 시키는 곳 하느님 아 좋았어요 속도 잘 됐고요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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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성공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필리움 뒤를 한번 따라가보겠습니다 어떤 코스를 타고 가는지 됐어 각도 좋아 각도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힘이 힘이 붙여요 이제 미리 선수야 뭐 어 성공입니다 안지민 선수 뚝꺼비알 네 앞에 사람이 한방에 할 걸로 예상합니다 예 예 네 오 필살기 나왔습니다 와 여기서 요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저 양재촌 미션 우리꺼 그거 아닌가요 갑자기 양재촌이 생각나는데 아 나이 습니다 어필님 뭐 지난번에 했구요 어필님 여기에 지금 영리한 플레이를 해요 껌이죠? 영리해졌어요 이제 아 나이 습니다 어디까지 가 사연님도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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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됐어 됐어 아우 이거 아니죠 과감하게 하니까 되네 뭐죠? 산산산 초절정 고수 몇 명만이 한다는 그 미션 두꺼미가이 호피 치면 되지 호피는 못 치나 보려고 했어요 그냥 오늘은 살짝 부스 이탈이지만 안 죽었어요 가빠있지 벌써 됐어 가빠있는 이리 선수 지난번 경험치가 있어서 여유있게 경험을 했어요 어필님이 도전합니다 어휴 엄청났어 빠있어요 어필님이 도전을 하는데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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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인가요 아 여기서 그렇죠 오 스킬이 아주 보달보달해요 오 나이스 야 서비스 송수 예 죽여줬습니다 아 아주 쉽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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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